안녕하세요.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세무조사관의 시각으로 보는 병원 세무접금법 이번 시간은 의료법인의 세무특징 두 번째 시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립하는 정립금을 말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법인세법상 특이한 이유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를 계산하게 되면 일정 부분 송금산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여야 하는 결산조정사항이라는 점입니다. 즉 신고조정사항은 안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병원의 설립 주체에 따라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가 정해지는데요. 대부분의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 형태를 띠는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을 보시면 한도가 금융소득의 100%와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의 합계액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국립병원이나 인구 30만 이하의 대학병원에 없는 시군에 소재하는 의료기관은 100%까지 인정해준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용도는 고유목적사업비와 지정기부금 두 가지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송금 개상한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지출을 하셔야 되고요.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요. 순수한 비영리사업의 국한이 되고 그 다음에 취득 쪽을 보시게 되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그리고 의료기기 그 다음에 보건의료의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설비 그리고 지출 지출 쪽에서 보시면 해외 보건의료 서비스를 위한 병원 건물 및 토지 임차 부속토지 임차 등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자본적 지출 전부 다 이제 고유목적사업이 의료와 관련됐다는 걸 인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유용자산을 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게 되면 그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격리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강가상각 등을 사업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까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세무처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미사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초에 송금산입한 사업연도로부터 그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해야 되는데 이를 지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다시 입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준비금 설정 없이 직접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그 계산하지 않고 바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보아서 송금산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용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금의 그 한도초과액은 송금 불산입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정기부금 지출시입니다.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그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할 때에는 이를 이제 기부금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그 이밖에 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비영리법인에만 있는 특수한 그 형태이기 때문에 그 회계나 세무처리 시에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예규판례를 꼭 많이 찾아보셔서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려법인 그 세무특징 두 번째 시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